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흔한 이웃 흔한 남매팀입니다 니아하 오늘은 정말 뜻깊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진 영상이죠 저희 흔한 남매팀에는 편집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편집자분들 소개 겸 몰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지금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때마침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몰카 편집자분들에게 월급을 더 주고 반응보기를 해보았다 저도 과연 월급을 더 드렸을 때 솔직히 말을 해주실지 아니면 그게 조용히 꿀꺽하실지 인간의 심리를 탐구해보는 그런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기대된다 아니 근데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루 랄루 미이 이이訴 해 보았다 카메라 설치 한 번 시작해 해 보았다 심장이 뛴다 내가 살아있을 느낀다 이런걸. 해야지 2개 삶안다 ivi pengpow están 이거예요. 오케이. 해! 왔다! 아 진짜 귀여워. 왜 부르실지? 글쎄요? 최근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건 어떻게? 공지사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은 무슨 날? 오이구! 빨리 들어가고 싶다. 제 진도. 월급. 아 월급이에요? 네. 들었어요? 아 네. 돈 제대로 다 들어오신 거예요? 쪼? 조금 더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뭐래 뭐래. 들어보니까 어? 아님 더. 더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랬어요. 보너스처럼 넣어준 거 같아요. 그럴 게 있나요? 어차피 평소랑. 보너스. 보너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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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맞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대표님들 오시면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하이님이 그게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마음이 조금. 그죠. 근데 결의님도 솔직히 조금 찜찜하시잖아요. 조금. 조금. 너무 작아. 그러면 대표님 오시면 더 들어왔다. 네네. 이걸 말씀 한번 해보죠. 네네. 해보다.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둘이서 잡아서 옥신같이 오는 것 같거든요. 쇼부터 들어가서 연기를 해가지고 불기를 잡아놓을게요. 좀 이따. 어? 두 분이 있었어요? 네. 아 좀 다른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판지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할 게 있는데. 일상 우리가 채널 새로 팠고 그 다음에 카페도 새로 팠잖아요. 뭐 의견 같은 거나 아니면 카페에. 잠깐만 다은아. 회사 통장에 돈이 비어. 왜 비어? 니가 알지. 내가 몰라 몰라 나 숨졌는데. 오늘 회사 통장 너만 건드렸잖아. 월급 졌어 지원들. 그거 말고 나간 거 같아. 그거 말고 지금 몇 십만 원이 빈다니까? 니가 썼겠지. 뭔 소리 해 나 지금 봤어. 나 지금 봤어. 나도 월급 봐. 마지잖아 너밖에 없다고. 어째서 몇 십만 원 이거. 이거 횡령이야 횡령. 무슨 횡령이야. 경찰서야. 나 안 썼다고. 아니 봐봐. 아니야. 솔직히 말해 뭘 샀으면 샀다고. 안 이거 샀어? 이거 몇 년 전에 니가 사준 거잖아. 이거 샀어? 이거 샀어? 같이 샀잖아. 너 말고 지금 아래에선 누가 있냐고. 이 돈이 왜 비어있지 아래에선 누가 있냐고. 아 모른다고! 딱! 아니 나한테 그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아 왜 무슨 횡령이라고 그래. 사람 기분 높아게 진짜. 지금 만약에 경찰서 관리 만들지 말고 할게. 아니 그. 야. 아니 끼지마 끼지마. 너 말고 지금 모든 횡령이 나의 사람 있냐고. 아니 그걸 왜 직원들한테 말해. 쇠고랑이야 쇠고랑 말해. 쇠고랑이야. 이제 말해. 뭘 말해. 직원들이 몰래 참여하라고.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여기 너무 어색한지 알았나요? 아 진짜. 아 진짜. 이 놈으로 어색했는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도와주고. 바로. 네. 왔다. 지금이 우리 편집자님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흔한 컴퍼니의 흔한 직원들. 사실은 우리 직원들 우리 편집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소개시켜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카메라 해봤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소개시켜 주세요. 자 여기는. 우리 흔한 회사의. 겨레피디님입니다. 어 같이 있죠? 저번에도 몰카를 당했었죠. 으뜸님의 친동생이자. 저희 지금. 편집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겨레피디님. 네 유튜브 배우러 왔다가. 시위까지 해버렸죠. 네 어땠나요 오늘 몰카. 저 또 당했네요. 이 분은 처음 보는 분이죠. 알피디님. 알피디님 저희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알피디님 어떠셨나요. 유튜브의 생애 너무 내고파네요. 오케이. 채널 다 마쳤고. 재미 좋고. 돈 다시 입금해 주세요. 돈 다시. 저 통장 하셔서. 채널 탈 방금 다시 입금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눈빡이고.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웃어. 갑자기 웃어. 뭐야 왜 이렇게 웃어. 갑자기 웃어. 갑자기 알맹이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복 웃음을 드디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저네 노예들.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어. 우리 직원분들에게 월급을 더 주고 받은 보기를 해보았다. 성공. 성공. 아우 그냥. 포스야.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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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다. 돈을 썼지만. 이렇게 해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면. 은은하네요. 다음에도 저희 흔한 회사 생활.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흔한 이웃. 흔한 남매팀이었습니다. 안녕.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팀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